피고 측 변호인, 판결에 불만사항 있으면 항소하세요. 항소할 생각 없습니다. 어찌 됐든 우린 유가족을 아프게 한 죄인입니다.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. 본 재판관은 비사무칠기 테러 혐의로 존 앤 마크사를 형사고발할 겁니다. 피고 측 변호인, 구상권 소송 제기하실 거죠? 당연히 소송 제기할 겁니다. 유가족분들께서 목숨 걸고 진실을 밝혀주셨는데 당연히 해야죠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죄송합니다.